나오면 소개해보신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중앙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많은 기사님들께서 이 하파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송혜교 씨 자취해 다시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현 씨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포토존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틀지 모르는 유리코 우리 박소담 배우가 연기를 해주셨는데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객들을 만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소담 배우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착용으로 보냈는데요 드레스와 무대가 참 잘 어울리는 미안해 배우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령의 시작 유령의 시작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포명의 이다이십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왼쪽도 봐주시고요 이제는 우리 쿠팡플레이드 구독자 사냥에 나섭니다 자 파티아지 스팟에서는 가끔은 어떤 은밀한 이야기를 대신해 저희 세트 카운슬러 희제로 완벽한 변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카운슬러라니 제 속내도 막 다 털어놓고 싶네요 네 우리 희제로 변신할 아니 역시 아 기대됩니다 고소하면서도 사랑스러운 관랄한 매력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우리 안희연씨를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막기 속을 뻥뻥 뚫어줄 사이나 같은 매력을 선보인다고 하죠 네 왼쪽도 살짝 몸을 들어가봐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정말 많은 기생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희 화단지 참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죠 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네 내 손까지 훤히 안고 있는 이런 훌륭한 친구 아 네 언제 꼭 누워야 됩니다 잃을 수 없습니다 네 비옥의 소원지 한번 해볼까요 우리 우리 배우님과 좀 많이 어울리지면 아우 잘하셨습니다 왼쪽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이번 민화를 통해서 이 배우이라는 인물이 연계할 수